0082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NI스틸입니다. NI스틸은 동사는 한 차금속 부문의 강건제 철강성형 제품 제조, 판매업 및 시트 파일과 h-빔 그리고 조립식 h-빔과 시스템 비계엔드 서포트 강제리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대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매출은 제품 43.1%, 강제리스 24.9%, 상품 16.7%, 기타 15.3%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72년 12월 철강제의 제조 및 판매, 임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의 본사를 포항과 당진, 광양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건축용 조립식 빔, 반채움 pc 트러스 보강제 합성보, 하이브리드 합성보 등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안정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당진 공장에 조립식 h-빔의 리스 제품을 추가하며 사업 영역 확대, 데크 플레이트, 건물 외벽인 커튼월 등을 생산하고 있음. 재무 대시 조립식 빔, 반채움 pc 트러스트 보강제 수주 증가한 가운데 강제 리스 및 시공 수주 증가, 상품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하였으나 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상승 대시 이내수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주력 제품 및 강건제 리스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25일 12시 57분 기준, 장중, NI스틸의 시가 총액은 186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NI스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33위입니다. NI스틸의 상장 주식 수는 2860만 117주입니다. NI스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NI스틸의 퍼은 3.48페이고 추정 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6.58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3배, 7,03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6번지억원, 312억원, 677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21번지억원, 221억원, 488억원입니다. N-I스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1번지 19%이고 유보율은 1227.2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4.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2.94-0.5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9.08이며 전일 대비해서 6.38-0.7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I스틸의 2023년